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디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디오가 없어요. 자, 갑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여기 중앙부리들이 있고. 달리는데... 어, 뭐야? 오토바이가 거꾸로 오다가 이런 사고 날 뻔했어요. 와, 유유이 가네요. 저 오토바이, 저거서 역주행 오다가 유턴해서 그냥 갑니다. 아이고,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네요.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디오가 없는데요. 가족 여행, 가족 여행 갔다가 오던 중이신가요? 예, 그렇네요. 하감포로 시댁 식구들과 마지막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저와 제 가족, 제 뒤에 오던 차들이 어우, 자원할 뻔했어요.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유유이 오토바이가 유턴에서 갔지만 저는 손발이 떨려서 진짜 운전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. 오디오, 여기 가족들의 떼창을 불렀대요. 가족들이 모두 다 와악! 켰다는 거죠. 그런데 오디오가 없어서 아이 참... 저 오토바이, 저럴 때 잘못 들어왔으면... 비상등이라도 좀 켜주고 미안하다는 소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유유히 가시네요.